돈을 한 20만원 모아놓고 병사로 찍어눌러야지 이게 지금 해봤자 니도져도 안될것 같다 여긴가? 아 깃발 아 이제 찍혔다 아 이래야 찍히는구나 에코가자 에코 진리원하고 아니고 에코 일단 돈을 좀 안정적으로 막 한 에 주당 내가 내 먹을 궁리는 절대 뭐 고민 안하게 그 정도면 키워놔야 저게 아직 안되겠어 이게 바로 완성 전이라 했지? 완성까지는 했으면 됐어 언젠간 해야되는거니까 그러네 축소 완성 완성 직전이네 오케이 어우 저장 잘했다 진짜 일단 지금 왕은 아닌것 같애 왕은 안돼 식민지에서 정말 꾸준하게 돈 들어오고 그래야 뭐하는거지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어떤식으로 됐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아직 이르다 원래 펜도르같은 경우에 독립은 500이래 500이래 지금 300일인데 당연히 이르러도 한참 이르지 벨벳이 있으니까 그거나 만들러 가자 아까 했던거 그대로 은게나오는 식민지 아 그럴까? 은게나오는거 아 그거 할걸 그랬어 진짜 아우 이상한데다 저기해가지고 은게나오는 식민지에다가 저기해야 은게가 진짜 7000씩 들어오면 또 만만치 우와 여자도 있다 신기하네 아 아 일렉 더치가 손금 만들자고? 아 일렉 더치가 손금 만들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자 장관에서 기술레벨 따라가려면 기술레벨 따라가는거 어려 돈만 있으면 따라가는거야 아니면 어떻게 힘든가? 나중에 애들 막 7티어인데 나 그제서야 막 2티어 이러면은 상대가 안 되는데 대제 아니 대제해도 돼 대제하고 바꿔야지 딴걸로 백연은 별로야 백연 안좋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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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콜라아씨 골드 6승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골드 골드 6승급이야 이것도 무슨 소리야 골드 6승급 2승급 3승급 3승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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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현황시찰 매주 매주 46 육티나르? 아멘 음 오오 오오 1300원씩 들어와 이제 제대로 됐다 제대로 됐다 이제 아니 근데 포메이션이 자동으로 설계가 되더라 돼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음? 이거 전장 포메이션 설정하는거 없나? 이게 아처가 자동으로 랭크가 되어버리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음? 흠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총사대 진짜 머스키티어 100마리 오케이? 나중에 내가 진짜 착착마당은 뭐야? 착착마당은 뭐야? 밧수바보 오 넘나 바보 밧수바보 완전 바보 밧수바보 오 넘나 바보 밧수바보야 너무너무 바보 밧수바보 넘나바보 밧수바보 밧수바보 쿠키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밧수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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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바보 아직 토너먼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난 아직 대제가 되기에는 돈이 없어 야 왕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야 파수두룩 너무바보 파수두룩 완전 바보 아씨 파수가 나 때린다 하다랏! 하트 죽음 피렌티스가 조지스한테 조졌다 조지스가 있네 조지스 캡틴 알라인 캡틴 알라인도 조지스한테 조졌다 하다랏 이번엔 깜짝 ty 이 정도면 신세대기 한거지 하핳 안돼 까불고있어 흐흑에 흐흑으로 흐흑으흑 이름ă 유겔이야? 크아 크아 식민지 처음에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 은괴를 했었어야 되는데 팥수들 팥수들 팥수 팥수 팥수들 팥수들 완전 팥 옛날에 유리겔라 생각나요 유리겔라 유리겔라 알아? 윤겔라의 그게 유리겔라에서 따온거겠지? 아씨 사기꾼이는 뭐 대단한 양반이지 뭐 돈은 많이 벌었을거 아냐 그치? 후딘 금 그게 누구야 야 야 근데 그 돈 뭐 벌어도 뭐 죄를 죄에 뭐 잡혀가진 않지 않냐? 그냥 뭐 사기죄로 누가 고소하긴 했을까 마술사가 된거지 마술사 마술사가 된거지 마술사 어? 안그래? 뭐 어떻게 했든가에 돈만 많이 벌으면 저한테 아니겠어 비범한거지 보컬 응, 응, 응 커버필드 요새 뭐하냐 막 헥이 없애고 막 그랬었는데 이은결 지갑마술로 지갑을 숨겨요? 지갑마술로 지갑을 숨겨요? 즐거운 파수드 파수드 ate 무슨 말했어 아 약간 지금 짜증나는데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오는데 어떻게 안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스탑스탑 스탑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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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스탑스탑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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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좀 먹자 칼 좀 먹자 어 칼 어디였어? 어우 씨 다른 노래 나오긴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 나 고쳐야 되나 아니 맘에 안 든 게 있긴 해가지고 약간 잔잔한 거 뭐 어? 녹턴 구다시 이런 거 틀어놓을까 하다가 스탑스탑을 타서 자는 거 아니야 맨손으로 들고 다운들 있다니까 에어 이게 포메이션이 한 번 지정해놓으면은 안 바뀌어야되서 instantly 바뀌어 이게 바뀌어야 되지 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 구데기구데기 구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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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그노래가 아닌데? 색아 이게 그게 아닌데 아아니지 않나? 아야 아야 바보